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최근 소식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와 SK텔레콤이 5G 클라우드 기반 로봇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잖아요. 시장에서도 역시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LG전자와 SK텔레콤이 5G 통신망을 활용한 로봇 사업 연구 개발을 위해서 서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말 그대로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5G 통신망 기술과 또 LG전자가 보유한 로봇 기술을 서로 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로봇 사업과 관련해서 두 회사가 손을 잡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LG전자는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로봇 사업을 점찍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체 로봇 브랜드라는 클로이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인천공항에서 지난 2017년부터 안내로봇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로봇, 웨어러블 로봇 등 9가지 로봇을 선보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SK텔레콤은 5G 기반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을 하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그 데이터 센터로 보내면 끊김 없이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말로 붙이기로 5G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로봇 산업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 삶이 어떤 서비스로 다시 돌아올까 이거는 감이 안 잡히거든요.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로 들어주시겠어요? 쉽게 말해서 로봇과 5G 기술이 결합이 된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보안이나 안내, 실내지도 구축 이런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새벽이나 늦은 밤에 사람을 대신해서 건물이나 주차장 내부를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5G 플랫폼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도둑이 들었는지 그런 방법 여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안 서비스가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LG전자는 학교와 연구단체, 로봇 업체들과 협력해서 로봇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로봇 포트폴리오도 가정용, 또 뿐만 아니라 산업용, 웨어러블 등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조직과 인력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강모 LG그룹 회장 주도하에 로봇 관련 벤처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왜 SK텔레콤과 손을 잡았을까? 왜냐하면 LG유플러스가 있으니까, 요즘에 LG유플러스 5G가 가장 빠르다, 이렇게 마케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SK텔레콤과 손을 잡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을 두고는 업계에서도 다소 의외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LG유플러스 입장에서도 계열사인 LG전자가 경쟁사인 SK텔레콤과의 협력이 부각되는 것을 마음 편히 바라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계열사가 있으면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또 그렇다고 굳이 꼭 계열사하고만 협력을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그룹에서 육성하고 있는 이 로봇 사업을 그룹의 계열사가 아닌 경쟁사인 SK텔레콤과 했다라는 점에서 마치 LG유플러스가 사업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원래 LG전자가 통신 쪽으로는 SK텔레콤뿐만 아니라 다른 이동통신사들과도 협력을 계속해왔고, 또 현재 5G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LG유플러스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계 1위인 SK텔레콤과 손을 먼저 잡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추산하고 있는 5G 가입자 수 현황을 보면요. SK텔레콤이 40%대를 차지해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30%대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도 당연히 LG전자와 로봇 사업 협력을 위해서 준비 중이다라는 입장인데요. 상업용 또 산업용 분야에서 로봇 사업 협력을 위해서 현재 긴밀하게 협력 중이고,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참 이번 LG전자와 SK텔레콤의 MOU가 또 하나에 관심이 됐던 것은 타이밍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 그러니까 이 사안 이전에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국제 소승전 벌이면서 전면전 인력 빼가고 있다, 서로 계속 공방을 벌였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 쪽 상황은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최근 연일 재개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바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송사 문제인데요. 이것 때문에 두 그룹 간의 어떤 갈등 문제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문제를 두고 국내외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말에 SK이노베이션이 인력 빼가기를 통해서 기술을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도 근거 없는 발목잡기식 소송이다라고 하면서 LG화학을 상대로 현재 국내에서 10억 원 규모의 맞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이처럼 두 회사가 한치에 물러남도 없이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LG전자와 SK텔레콤의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기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각에서는 두 그룹 간의 화해 제스처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긴 했는데요. 하지만 양측은 사업은 사업이고 소송은 또 소송이고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서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아무리 이게 별개의 문제라고 해도 그 말이 와닿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전에 LG였다면 그러니까 좀 폐쇄적인 경영을 했었던 LG였다면 이 와중에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가장 큰 변화를 한번 쪼개서 보자면 아무래도 국왕무 회장 체제로 바뀐 게 좀 영향이 컸나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LG는 사실 그동안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대기업들과는 손을 잘 잡지 않은 것으로 좀 유명했는데요. 심지어 현재 통신장비 5G 통신장비도 이동통신사 3사 중에 유일하게 중국의 화해 제품을 쓰고 있을 만큼 타사와의 손을 잘 잡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경쟁사들과의 협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전자와 SK텔레콤이 로봇 사업을 위해 손을 잡았고 앞서 지난 4월에는 LG유플러스와 삼성의 보안업체죠. S1이 융합보안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재계에서 의외다라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이처럼 40세의 젊은 총수, 구강모 회장이 등장을 하면서 취임 이후에 어떤 경영 전략의 유연성이 좀 반영된 결과다.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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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